한빛원전 4호기 건물에서 1m가 넘는 대형 구멍이 발견돼 도민들도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전북 지역에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강동혁 기자입니다. 전북과 인접한 한빛원전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방사능 누출을 막는 경납건물에 공극, 그러니까 구멍이 발견된 겁니다. 주 증기배관 아래 부분인데 길이는 무려 157cm, 남아있던 벽 두께가 10cm에 불과할 정도로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사례가 한빛원전에 집중됐다는 점입니다. 국내 원전에서 발견된 230여 개의 공극 가운데 96%가 한빛원전에서 확인됐으며 부실공사 등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5월 원자료 열출력 급증으로 인한 원전 1호기 수동 정지에 이어 얼마 안 돼 문제가 불거졌지만 대처는 여전히 실망스러운 수준입니다. 대응을 총괄하는 전라북도에는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보도자료만 보내줬을 뿐입니다. 도와 도유의 모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일한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우려가 큰 만큼 원전의 실태를 상세하게 전달해줄 것과 예산 지원 등 도민안전보장책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사전 전수조사를 좀 하고 사고가 잦은 원전에 대해서는 폐쇄하는 게 도민안전을 위해서 맞다고 봅니다. 한빛원전 사고에 대한 종합대책이 이르면 다음 달 발표될 예정이어서 정부가 전북의 요구에 답할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강동협입니다. MBC 뉴스 강동협입니다.